오, 살았어, 살았어. 입 닮는 거 봐, 입 닮는 거 봐. 왜 안 믿어? 왜 안 믿어? 왜 안 믿어, 살았다니까. 야, 살았다고 했는데. 지금 그래. 야, 이거 쎄는 뭐라 해야 되는 거 아이가. 살아 있는데. 와, 이거 지금부터 해감시켜야 되는데. 기억 못 맞힐 것 같은데. 자, 가볼게요. 규현 씨부터. 하나, 둘, 셋. 송가이. 송가이. 팬들이 사실 장난 아니더라. 비벼. 어떻게 따라왔어. 야, 비벼, 나오게. 나오게. 비벼. 나와, 나와, 나와. 죄송합니다. 근데 뭐 지금은 송가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. 송가인 아니에요. 먹을 수가 없는 게임이야. 내가 볼 때랑 다 했다고 했는데. 괜찮아, 상관 안 날 수 있는데. 따로 전화 안 통화 드려요. 네, 바로 잊으면 돼. 배치하는 거. 야, 비벼. 이야. 이거 고기 맛 나는 거야, 거기. 이게. 고기랑 꼬무잖아. 그냥 고기야, 고기. 오, 이게 진짜 진짜. 아, 맞습니다. 이게 기하기로 하면 송이만큼 더 기할걸요. 능이가. 고기야. 이게 그 탕수육에 들어가는 그거야. 고기,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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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처음 봤어. 저요. 극복. 극복. 이거는 제발 좀 딱. 좀 스피드하게. 와. 할 수 있어. 하나, 둘, 셋. 어? 서유아? 음? 어? 서유아? 어? 어? 서모님? 수유지. 어? 어? 수요님.. 형! 사모님! 수녀진! 병선님! 사모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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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이건 난 모르겠다 백선생님! 병선님! 넌 디젤슈! 말이 잘못 나온다 날라갔지요? 규현이 날라갔지요? 주연이 되게 챙겼는데 근데 이번에 그 방송 못 봤어? 설정 바뀌겠다 내가 모른 척 할 줄 알았쥬? 근데 형수님이 이거 신수 형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소유진 형수님이 백종원 선생님 요리도 되게 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SNS도 보고 그랬어요 진짜 이제 와서? 형은 근데 왜 벌써 회복됐어요? 누구? 형은 왜 회복이 된 거야? 얘는 개 단순해 나는 상도독은 지키죠